안녕하세요. 판례공보 문장립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손해배상과 부가가치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2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10-195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고를 했고, 피고 롯데건설이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쟁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재건축 조합이 롯데건설의 시공을 도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건설 아파트를 지었죠. 재건축 조합이 이제 발주자가 되는 거죠. 이 원고들은 이제 이 재건축 조합이 만든 아파트의 입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보니까 아파트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재건축 조합,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팔았던, 지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하니까 이 조합이, 그 조합이 나중에 이제 이걸 문제를 담으면 이 조합이 이제 발주를 했으니까 건설에 대한 상대로 하자보수 채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 채권, 조합이 갖고 있는 하자보수 채권을 원고들이 이제 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고들이 그 조합을 대유해가지고 조합의 그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또 롯데건설 상대로 하자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합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부가가치세는 황금이 되기 때문에 니네는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롯데건설에게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아니 부가가치세를 왜 제외하느냐?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 부가가치세는 1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 이런 건설사 하자보수 채권에 손해배상 산정 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조합이 만약에 했다면 아마 부가가치세를 제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다른 최종 소비자한테 정가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건축 조합이 마지막에 샀던 입주민들, 입주민들이 낸 그걸로 대신 냈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자기가 부가가치세는 정가시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수리비를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개인 간에 만약에 손해가 있다. 그러면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일 경우에는 소비자일 경우에는 내가 부가세를 내가 대신 내야 되니까 그 부가세도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공제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중간 생산자, 그래서 결국 이 조합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한테 이렇게 하도금을 주는 거죠. 하도금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갚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중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중간 있는 사람은 공제 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를 이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냐고 하냐면 책임지을 수 없는 사정으로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과 다시 예외가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진 거죠. 원칙은 부가세 포함해서 수리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부가세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보니까 재건축 조합은 해산이 돼가지고 무자력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자력이 없고 조합 명의로 하자부수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주는 사실상 최종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의 지위의 사람은 부가세를 환급 내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롯데건설이 모두 지급한 게 맞다. 그래서 부가세도 주라고 원심 파기해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손해배당 책임 청구 시 부가세 포함 명의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하는 쪽이 최종 소비자일 경우에는 환급이나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 다 청구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외워주시는 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한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 환급만 받으면 되니까 부가세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을 치면 됩니다. 이 판례는 그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해 두셔서 혹시라도 손해배당 청구를 할 때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게 좋고 만약에 변호사가 이 부분이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포함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포함을 시키고 포함이 안된다는 판단을 법원이 하도록 해야지 변호사가 부가세를 미리 빼버리고 청구를 했다가 부가세를 자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가급적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청구하는 것이 변호사로서는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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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